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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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今度出てきたこの機械、今最初に出てきたでしょ、この機械。 みんな屋根にソーラーパネルっていうのを設定してる?太陽光発電機械。 この機械は太陽光発電と燃料電池と太陽光電池で燃えます。 何ていうのですか? 今度は太陽光発電機械で燃料電池を使用してくれる。 実際に、この機械で燃料電池を使っている場所が大きいです。 今度は、太陽光発電機械で燃料電池を使っている場所の距離が増えます。 今度は、今回の機械で燃料電池を使っている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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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